오늘은 의정부 사폐산으로 갑니다. 지하철 1호선 회룡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3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쭈욱 큰 사거리 나오면 다시 우회전. 가다보면 길 건너 호원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가는 범골 코스는 복지센터 끼고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다 오신 겁니다. 이제 굴다리 지나서 바로 사폐산 범골 코스 시작입니다. 여기는 둘레길 가는 길이고 저는 오늘 범골 코스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로 등산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 아까 그 범골 안내소부터 올라가는 길에 호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까지 아마 이런 약간 가파른 아스팔트길을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아스팔트길 따라서 약 15분 정도만 오르면 호암사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호암사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쇽! 싸나! 싼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싼타입니다. 오늘은 이야 사폐산에 왔습니다. 요거 요거 제가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 유락에 가지 않았던 산이에요. 사실 이 사폐산은 나중에 사폐산 도봉산 이렇게 연계산행으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폐산에 먼저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오후에 괜찮아졌는데 강풍경보에 비도 온다고 했던 날씨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비도 조금 내리고 그래서 아 그럼 오후에 산행을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아 그러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코스로 산행을 해야겠다 싶어서요. 사폐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폐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포함파에서 한 10분정도 깔딱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상까지는 2.1km 한 1시간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의정부 사폐산은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사폐라는 뜻은 왕이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는 문서를 사폐라고 하는데 선조의 여섯 번째 딸이 유정매양에게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한동안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험사에서 지금 한 30분? 아니다. 한 20분 정도만 올라오면 이런 넓은 바위 구간 그리고 상상봉이라는 공물입니다. 계속해서 회룡바위 사거리로 가겠습니다. 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텐션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구름 잔뜩 끼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갑자기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여서 오늘은 약간 빠르게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컨디션에 맞춰서 살짝 템포를 올려주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늘 날씨가 이상합니다. 바람도 엄청 불고 이쪽은 이렇게 당장 비가 낼 것처럼 까는데 이쪽은 또 날씨가 좋아요. 아주 재밌는 날씨입니다. 사폐산 사폐산 1.4km 사폐산 낮은 산이긴 하지만 이런 바위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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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금 지도를 확인해봤는데 지금 딱 페룡역 3번 출구에서 제가 업후를 시작했거든요. 정확히 딱 1시간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범골 입구에서 사폐산 정상까지 딱 중간 정도 지점이에요. 이제 이 등선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회룡바위 사거리라는 지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쭉 도봉산으로 연계 산행하는 코스고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 딱 하면 사폐산 정상으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사폐산 정상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를 좀 올려보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컨디션에 맞춰서 적당하게 빠르게 걸으면서 템포를 올렸더니 오늘은 약간 산악훈련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매력있습니다. 짜자잔 산불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도봉산 자원봉으로 가는 길이고 사폐산 정상으로 600m만 가면 돼요. 저는 좀 전에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에서 지금 사폐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00m 정도라고 서있는데 한 15분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지금 정확히 회룡역에서 출발해서 1시간 30분 만에 사폐산 정상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스탠드를 엄청 올려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호선 회룡역에서 출발해서 올 수 있는 것으로 접근성도 괜찮고 산세도 굉장히 재밌어서 코스가 짧은데 굉장히 이분이 있었어요. 앞릉구건도 있고 경세도 꽤 있고 계단구건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소나무숲길 등산별로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폐산 정상을 향해 가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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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기가 사폐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오우 정상 아래에 약간의 깔딱 부분도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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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이상해요. 해가 쨍쨍 떴는데 핏방울이 또 떨어진다. 하 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시 150미터 오 근데 여기 앞에 코스가 지금 굉장히 멋있어요 이.. 오.. 담는 구간 하위 아.. 가장 재밌는 하위 구간입니다 대박 대박 오.. 하..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와 여기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재밌습니다 범골 코스 휴소 엄청 좋고 코스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사폐상 오.. 놀라운데요? 이렇게 좋을지 몰랐습니다 우와.. 사고가 많이 올라오는 넷.. 하훗 오.. 하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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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진짜 오늘 바람평는 아니에요 방금 정상에서 저 몸무게 굉장히 많이 나가서 무거운데 막 제가 흔들흔들거릴 정도였어요 확실히 오늘 같은 날 진짜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촬영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살짝 바위바 뒤로 쏟아서 지금 바람을 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좋았어요 짠 되셨다 우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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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범꽃 입구 쪽으로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지금 하산을 하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상상봉 리눈에서 지금 엔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특이하네요 지금 눈발이 날립니다 오늘 비오다가 날씨 흐렸다가 지금 강풍에 눈까지 아주 오늘 날씨가 제대로 온다 진짜 호랑이가 잘 어울린다 오늘 도봉산과 연계산행을 하려고 조금 아껴두었던 사폐산행 먼저 지금 미리 한번 오게 되었는데 와 처음 와봤는데 코스가 정말 좋네요 이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볍게 산행하고 싶으실 때 이 사폐산에 한번 먹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자리에 따라와 함께 산타였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따라가고 싶으신데 진실하게 나왔습니다 인사업은 이 녀석에서 빌린 싱턱 noite입니다